5. 다른 사람들의 비평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6.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 1929년, 전 미국 교육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일어났다 전국의 학자들이 그 사건을 참관하기 위해 시카고로 몰려들었다 그보다 몇 해 앞서 로버트 허친스라는 한 청년이 웨이터, 벌목 노동자, 가정교사, 세탁소 판매원 노릇을 하면서 예일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로부터 불과 8년 후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인 시카고 대학교의 학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나이 겨우 30세 때의 일이었다 나이 많은 교육자들은 고개를 내져었다 너무 어리다, 경험이 부족하다 교육관이 편협하다는 비난 여론이 허친스에게 쏟아졌다 신문마저 공격에 가담했다 취임식이 거행되던 날 그의 친구 중 한 사람이 로버트 허친스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 신문의 아드님을 공격하는 사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심했나 보군 그렇지만 아무도 죽은 개를 걷어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라고 허친스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렇다, 중요한 개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걷어참으로써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후에 에드워드 8세가 된 영국의 황태자 윈조공은 어린 나이에 이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그 당시 그는 데본셔의 다트머스 대학교의 생도로 15살의 나이였다 어느 날 교장은 생도 하나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대답하기를 꺼리다가 마침내 그 생도가 입을 열었다 그는 선배들한테 걷어차였다고 했다 교장은 사간생들을 집합시켜 놓고 황태자는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왜 자기 혼자만 이렇게 봉변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고 말했다 줌처럼 사실을 고백하려 들지 않으려던 생도들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후에 영국 해군의 사령관이나 함장이 되었을 때 자신이 사관 시절에 국왕을 걷어찬 일이 있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면 당신이 남한테 걷어차였다든지 비평을 받았을 때 당신을 걷어찬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이 잘난 것 같은 느낌을 맛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것은 당신이 무엇이건 남의 주목을 끌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악담함으로써 천박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내가 이 장을 지필하는 도중 한 부인으로부터 구세군의 창시자인 월리엄 부스 대장을 비난하는 편지를 받았다 나는 방송에서 부스 대장을 칭찬한 적이 있는데 이 부인은 부스 대장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은 돈 800만 달러를 횡령했다고 쓴 것이다 물론 이 고발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판명났지만 이 부인은 진실을 캐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의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이 아기에 찬 편지를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내가 그녀의 남편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녀의 편지는 부스 대장에 관한 나의 생각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녀 자신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쇼펜하우어는 일찍이 평범한 사람들은 위인의 결점이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대단한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예의대학교의 학장을 저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학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트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입후보한 사람을 비난하는데 커다란 기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예의대학교의 전 학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만일 이 사나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의 아내나 딸들은 법적으로 공인된 매춘제도의 희생자로 전락하여 우아함과 도덕성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며 하나님과 사회로부터 미움받고 배척당할 것이다 혹시 이것은 히틀러에 대한 비난이 아닐까? 아니, 그렇지 않다 이것은 토머스 제퍼슨을 비난한 내용이었다 어느 토머스 제퍼슨이냐고? 설마 독립선언문의 기초자인 민주주의의 수호성인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 토머스 제퍼슨인 것이다 미국인으로서 위선자니 협작군이니 살인문보다 조금은 좋은 사나이라는 공공연한 욕설로 비난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신문의 풍자만화에는 커다란 칼이 있는 단두대에서 참수를 기다리는 그의 모습이 실렸다 또한 군중이 그를 길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육설과 조롱을 퍼붓는 장면도 있었다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다 혹시 이러한 일은 과거의 일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피어리 제독의 예를 살펴보자 피어리는 1909년 4월 6일 개설매를 타고 북극을 탐험하여 온 세상을 놀랍게 만든 탐험가였다 북극은 몇 세기에 걸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었던 곳이다 피어리도 추위와 굶주림으로 거의 빈사지경이었다 게다가 극심한 동상으로 인해 8개의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처지였다 계속되는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까지 견뎌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 있는 그의 상관들은 피어리가 대중의 인기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붕괴했다 그래서 학술 탐험을 위해 모금을 해놓고도 그는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북극에서 빈둥거리고 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그를 모함했다 그들은 실상 그렇게 믿었는지도 모른다 믿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피어리에게 골탕을 먹이고 그의 도전을 제지하려는 그들의 결의가 맹렬했기 때문에 오로지 매킨리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간신히 북극 탐험을 계속할 수 있었다 만일 피어리가 워싱턴의 해군부에서 행정사물을 보고 있었다면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까 아니다 그들의 질투를 살 만큼 그는 중요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랜트 장군은 피어리 제독보다도 더 지독한 경험을 맛보았다 1862년 그랜트 장군은 북극을 환희로 들끓게 한 최초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반나절 전투에서의 승리 그랜트를 하룻밤에 국민적인 우상이 되게 한 승리 멀리 유럽까지 진동할 만큼 그의 이름을 떨치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승리 대서양 연안부터 미시시피강에 걸친 각지의 교회종을 울리게 하고 축하의 폭죽을 터뜨리게 한 위대한 승리였다 그런데도 북극의 영웅 그랜트는 대승리를 거둔 지 6주일도 되기 전에 체포되어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그는 굴욕과 절망 속에서 오열했다 그랜트 장군은 승리의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 왜 체포되었을까 그 이유는 오만한 상관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이었다 부당한 비난의 괴로움을 받을 때를 위한 제1법칙은 다음과 같다 부당한 비난은 거의가 위장된 찬사라는 사실을 간파하라 누구도 죽은 개를 걷어차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